자 민규쌤입니다. 자 두번째 시간 정의의 실질적 기준 다룰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정의의 의미와 역할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의 개념 살펴봤고요. 플라톤과 공자는 정의를 무엇이라 정의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정의했는가? 그럴 때 기본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고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처리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처리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했다. 자 그리고 정의의 역할 첫번째 분배의 기준이 된다. 두번째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세번째 사회제도의 개선 및 발전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야 기준. 오케이? 기본적으로 기준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정하는 것. 이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학생 목표도 보시면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을 능력, 업적, 필요에 따라 구분하고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 왜 필요하느냐. 정의란 게 기준인데 이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 실질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왜? 라고 했을 때 사회적 자원은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한성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어떤 기회들이 되겠지. 취업의 기회, 장학금을 받을 기회 이런 것들이 다 기회다. 대학이 입학할 기회까지. 누구나 이런 소득, 지위, 기회와 같은 사회적 자원을 만족할 만큼 갖고 싶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데 이런 공정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게 과연 공정한 분배야? 라고 하면 구성원들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공정하다 얘기할 수 있지. 여기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로 되는 것이다.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적합한 분배의 기준을 마련하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역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겠지. 그러면 어떤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설정했을 때, 기준이 되는 정의를 설정했을 때, 이 기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나눈단 말이야. 이때 모두가 불만 없이 동의하는 것, 이것이 공정한 분배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의의 실질적 기준, 업적 능력 필요에 따라서 쭉쭉쭉 볼 텐데, 이 세 가지에 따른 사례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각각 가지는 장점과 단점들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야. 자, 의미 보시면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야. 어렵지 않죠? 능력을 출중하게 보여준 사람이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가져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사회적 자원을 조금 가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지닌 잠재력이라든지 재능,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의 사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야, 첫 번째. 대학 입시에서, 입시 과정에서 대학생은 신입생을 선발하죠. 이때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사례. 자, 100% 학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 학종은 성적 자체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적 외에 비교과를 통해서 흔히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과목 세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학생이 나중에 우리 대학에 입학하면 어떤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 능력을 평가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례는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뭐야? 일단 블라인드가 뭐지? 블라인드라고 하는 건 우리 창가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가림막을 블라인드라고 하죠. 채용 과정에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어떤 이력을 거쳐왔는지를 보지 않고 자기소개서나 기본 업무 역량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직장에서 얼마나 잘 일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야. 원래는 과거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내면 내가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학벌이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이 가진 순수한 능력만 보겠다.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거든. 그러니까 능력을 기준으로 한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입시에서 잠재력을 보는 것,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것. 자, 봅시다. 그러면 이런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의 장점은 뭐야?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능력이 뛰어나면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잠재력을 다 끌어모아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야. 그래야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거란 얘기지. 두 번째 장점, 개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여줍니다. 성취는 무엇인가를 얻고 이룬다는 것이고 동기는 모티베이트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저것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다는 거야. 왜? 능력만 뛰어나면 분명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취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성취 동기에 높이는 현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거야. 어떤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다 노력을 해. 모두 성장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개개인이 모두 성장함으로써 사회 전체 합이 커지고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도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는 첫 번째,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 마련이 어렵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정확한 기준 마련이 어렵다. 모두 다 중요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모두 중요한데 정말 당연한 내용이지. 잠재력, 성장 가능성 이런 걸 어떻게 기준을 정해?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는 어떤 아이야? 알 수 없지. 그치? 정확한 기준 마련이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 능력이 선천적으로 결정됨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해. 정말 단순하게 신체 능력을 예로 들어봅시다. 신체 능력은 유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이 달리기를 잘하면 유리해. 달리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겠다.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서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 이런 것들 고려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문화적 경험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죠. 이것은 그 개인의 능력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렵지. 우연적이고 선천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소외감을 유발하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얘기야. 사회 불평등은 왜 심화될까?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거야. 부유한 집 자녀와 부유하지 않은 집 자녀를 구분했을 때 부유한 집 자녀는 이미 부유해 경제력이 높아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능력을 더 높게 신장시켜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사회적 자원을 더 많이 배분받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뒤처져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그치? 이거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 바로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다. 됐죠? 다음입니다.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 봅시다. 업적도 체크해두고 의미 보시면 기본적으로 업적과 그리고 기어에 비례하여 분배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야. 업적과 기어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 정당하다 라고 보는 입장 선생님이 하나 실수로 지금 밑줄을 안 지었는데 기, 회의, 평등입니다. 기회, 평등을 실현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그 성과를 분배해야 한다. 기회, 평등 잘 기억을 해두세요.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서는 기회, 평등이 주어져야 돼. 실현되어야 해. 그 말은 무엇이냐? 업적을 이루는 자, 달리기를 하더라도 이게 업적이야. 잠시만 선이 반듯하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이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업적입니다. 그런데 출발선이 같으면 되겠어? 누구는 출발선이 더 앞에 있고 누구는 출발선이 더 뒤에 있습니다. 이거는 결승점까지 업적을 달성하기까지의 기회가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회, 평등을 실현한 상태에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뛰었을 때 더 빨리 들어간 사람 더 적은 결과치를 낸 사람 이 사람이 더 많은 업적을 얻었기에 금메달이라는 지위를 얻고 그 다음 은메달이라는 지위를 얻는 것이지. 그런데 기회,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업적도 공정하다라고 볼 수 없단 말이야. 기회, 평등을 실현한 상태에서 경쟁하고 그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다. 그러면 이런 사례를 또 하나만 살펴보자고 회사에서 판매직이 있습니다. 영업직 사원에게 많은 상품을 판매한 이렇게 쓰지면 판매량으로 합시다. 최대 판매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야. 물건을 파는데 가장 많이 판 사람이 가장 많은 회사의 이익을 얻게 해줬겠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도 이런 사람들에게 준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당연히 성적이 우수한 사람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것이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의 장점은 무엇이야라고 했을 때 내가 더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내면 더 많은 자원을 분배받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성취 동기에 항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를 봤지만 동일한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혹시 구르면 더 빨리 가지 않을까? 혹시 호흡을 짧게 하면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 과정에서 창의성이 드러납니다. 창의성 등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자극을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되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생산성 향상 그러나 이런 것도 역시 한계가 있어 한계 더 많은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돼 그래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상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절대 불리한 구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적의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대학에서, 체육대학에서 스포츠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주로 선수 출신들을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는 전형이야 이런 데엔 업적을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여기는 다양한 종목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탁구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농구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야구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볼링 선수가 있을 수도 있죠 탁구는 단순하게 그냥 메달로 지원할 수 있지만 만약에 탁구 금메달과 농구 금메달, 야구 금메달, 볼링 금메달이 다 똑같으냐? 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없지 그러면 농구는 리바운드 몇 개 야구는 타율이 3할 오픈 볼링은 에버리지 250 이 기준들 서로 다른 이런 척도들을 어떻게 기준으로 환산할 것이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종목마다 지금 다르잖아 그런 만큼 업적의 정도를 평가하는 측정하는 기준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사실 보면 능력과 업적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무엇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힘이야 얘가 이걸 이만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능력이야 기본은 반면 업적은 이미 이루어낸 결과를 의미해 여기는 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는 해낸 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 이미 해낸 그래서 보통은 이 결과는 수치로서 나타납니다 수치화 되어서 요 차이야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능력과 업적이 간혹 지문에서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보자 자 마지막 기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야 필요 또 필요에도 별표나 쳐주고 의미 보시면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라는 거야 사회 구성원이 필요하지만 능력이나 업적이 부족하여 분배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라는 것 세 번째 내용이었고요 여기서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결과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아까 기회의 평등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어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얻어낸 성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했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서는 결과적으로 평등한 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평등하니까 사회적인 불평등이 완화된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유추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들 나타난다 자 이런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의 사례를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또 들어봅시다 아까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서는 성적을 우수하게 거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해당했어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는 뭐야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습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생에게 주는 것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 이것은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예전에 수업 때도 많이 언급했었는데 기초생활수급비라든지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수급하는 사례가 있죠 기초생활수급비 혹은 기초연금 아니면 노력연금 이런 것도 해당합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집들은 어떤 업적이나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자원을 분배받은 것이지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연금 일정 노력연금이 되면 만 65세의 형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직업능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에 따라 지원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 해당한다 자 이러한 정의의 장점 장점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근거가 들어가야 돼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중단원 3단원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회 속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에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회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했어 이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자 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제활동도 어느정도 책임을 질 수가 있고 결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거고요 한계를 보시면 개인의 성취 동기나 창의성이 저하된대 이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례 같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웠어도 필요에 따라서 자원을 분배하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이나 업적만큼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 내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필요도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결과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을 따진다면 당연히 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은 자원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진정 가치 있는 재화는 한정적이야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배분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게 한계다 밑에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이거 한 번만 같이 보죠 첫 번째 4명이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고요 완성된 케이크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케이크를 10조각으로 나누었고 4명이 만들었지 누가 몇 조각을 가져가야 가장 공평한가 정의로운가라는 것이지 4명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A는 40, B는 30, C는 20, D는 10이다 한편 A는 부양가족이 2명, B는 부양가족이 3명, C는 부양가족이 4명, D는 부양가족이 1명이다 위 조건에서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배의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눠보자 첫 번째 업적에 따른 분배야 케이크를 만드는데 어떤 것을 해냈어 A는 40% 10조각의 40%니까 4조각 B는 30% 있으니까 3조각 C는 2조각, D는 1조각이다 근데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해본데 그러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하죠 A는 부양가족이 2명이니까 여기서는 2조각 B는 3조각, C는 4조각, D는 1조각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분배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 기준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공정하게 분배가 이뤄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지금 알아봤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학 입시 전형과 능력, 업적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저작권료 배분 과연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것 여기서 저작권의 개념 일단 나와있으니까 살짝 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해 이런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의 업적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더 좋은 창작물이 생산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대 그런데 이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야 이거 보면 전체를 100%라고 보았을 때 실제로 저작권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작사, 작곡, 편곡가 그리고 가수는 해봤자 지금 몇 퍼센트 오로지 16%만이 저작권료를 배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음원 유통업체나 제작사에 돌아가고 있다 실제 저작권을 행사하는 저작권자들은 실질적인 저작권료를 많이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다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70쪽 보고 있는데 170쪽에 기회평등의 개념 나와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종, 가족, 계급, 종교, 나이 등 여러가지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을 기회평등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과의 평등도 지금 171쪽에 오른쪽에 나와있으니까 살펴보십시오 생생체험 이거는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볼게 대학 입시 전형과 능력, 업적,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 자 지금 여기서는 대학 입시 전형을 능력, 업적,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로 한번 구분해보자는 얘기야 여기서는 대학 합격이 분배할 사회적 자원 재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육렬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매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렬은 대학 입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러 시민단체, 교육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학 입시 전형 방법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학생의 능력에 대한 평가 재학기간 동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업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교육적 필요 등이 반영되어 있다 1번 선생님 교사용 교과서에는 답이 적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봅시다 다음은 대표적인 대학 입시 전형의 EA이다 이 선발 방법이 포함하고 있는 정의 기준을 모두 선택해보자 첫 번째로 수시 전형 중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 종합 전형 보겠습니다 선발 방법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 시절의 교과 성적과 독서, 동아리, 봉사, 인성 등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이 돼 지금 우리가 업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해낸 결과라고 했지 교과 성적은 그래서 수치화된 결과잖아 몇 등급 몇 등급 너네 자꾸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이것이 업적이다 내가 우리 학교 내에서 전체적인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업적을 나타낸 것이고 뒤에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만큼의 잠재능력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업적이 기준이 됩니다 특기자 전형이야 예술, 체육 등 특정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 능력에 따른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특기자 전형 중에서 어떤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업적도 사실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보시면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선발한다 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과 입학사정원 전형은 사실 크게 구분이 되지 않죠 입학사정관도 성적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업적을 동시에 본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이 좀 더 특수합니다 주거지 학교의 소재지가 주거지 그리고 학교의 소재지가 농어촌인 학생 등을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농어촌 지역은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 같이 한번 봅시다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사회적 배려를 받는 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이다 그치?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이고요 그 중에서도 어쨌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니까 능력도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자체로는 성적을 봤다라는 게 없어요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농어촌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라고 하면 또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등급을 잘 받은 학생 아니면 수상을 많이 한 학생 이런 것들 자 장애인 특별 전형 보시면 신체 또는 정시적 장애로 인한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이것은 결과의 평능을 보장하고 있는 필요에 의한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의 기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정시 보시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따른 전형 결과 상위 성적을 거둔 학생인데 여기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시험의 성격이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문항을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등급도 나오고 표준 점수도 나오지만 능력 자체를 보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1회 전형 중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과 축소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이건 예시 자료니까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만의 논리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는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3번 잘 읽어 보시고요 지금 여기 성과급 제도 라고 하는 것 지금 업적에 따른 정의의 기준이다 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평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